안녕하십니까. 천안 시민들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뉴레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위한 보험시민대책위원회 대표 이용길입니다.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은 1982년도 일본이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성금으로 건립되어 87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 광복 50년이 되는 해에는 N편기술계 일제식민지배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 철거 자재가 전시되었고 오른편 기술계는 통일의 종이 걸려있는 통일 염원의 동산이 마련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일제식민지배와 민족분단의 아픈 역사를 딛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는 온결의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성지입니다. 그러한 독립기념관장의 뉴레이트 친일파 인사인 김형석씨가 임명됐습니다. 70만 시한 시민들을 모욕하는 자태여 전국의 민주시민들을 배신하는 폭거입니다. 김형석씨는 친일인명사전에 기록된 친일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운운하였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은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이신 임종국 선생의 필생의 연구결과를 민족문제연구소가 온 국민의 선금으로 펴낸 친일파 판결문입니다. 임종국 선생은 말년 10년을 천안에서 친일파 연구에 온몸을 바치셨으며 천안공원묘원의 유택이 있으시고 천안시내 항복판인 천안공원묘지의 흉상도 모셔져 있습니다. 그 임종국 선생께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후가라며 통곡하실 것입니다. 임종국 선생의 역사정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천안시민들과 전국의 민주시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뉴라이트의 정체성은 친일과 분단과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친일을 미화하고 분단을 합류하며 자본가를 옹호하는 반민족 반민주 반노동 경치 집단입니다. 우리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개념관장 등 역사관련 기관장 그리고 정보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뉴라이트 대통령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뉴라이트 김영석 씨가 독립개념관장에서 물러나고 굴욕 애교로 일관하며 역사정의를 배신하는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단호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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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